음악 살아있는 증시에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안녕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아침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네. 항상 땡겨오는데 공포를 땡겨왔고요. 이번에 공포를 좀 많이 땡겨왔습니다. 공포를 많이 땡겨왔고 리세션 공포입니다. 경기 대침체 이것을 땡겨왔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침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이 맞는 거고요. 대침체가 아니라면 데드캡 파운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섞여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역시나 환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이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전일도 똑같았어요. 선물 시장이 연설 이후로 쭉 빠지면서 같이 덩달아 같이 빠졌거든요. 오늘도 아마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혹시 뭐 약간 빠져있습니다.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0. 몇 퍼센트 때 빠지니까 미국 시장 보고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디테일하게 좀 워낙 많이 빠졌습니까 서킷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어제 장식하고 선물 시장에서 이미 5%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서킷브레이크면 잠깐 거래 증주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1차 레벨 1은 7% 빠졌을 때 15분간 3시 25분 잠깐 모든 종목 네. 그렇죠.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거고요. 레벨 2는 13% 이상 하락했을 때 이것도 역시 3시 25분 전일 경우는 15분간 중단 레벨 3의 경우는 20% 이상 하락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는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를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팔려고 하다가 정신없이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린 뭐 사이드카가 발생했는데 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네.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중단되는 겁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만 중단시키는 거예요? 네. 개인들이 사는 건 상관없고 상관없고요. 네. 이게 정말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죠. 87년도 블랙먼데이 때문에 이게 제도가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있었고 블랙먼데이 이후로 최대의 낙폭이었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게 블랙먼데이 또는 9.11 테러 정도 수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런 정도의 급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정책이 안 먹히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유가 하락한 게 가장 컸습니다. 유가 하락을 하면서 그때 푹 빠질 때요? 네. 그때 이제는 모든 정책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포는 현재형이고 정책은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스매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포감이 현재를 짓누르는 것이고 백신도 약간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백신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뭐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의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니까 공포에 짓눌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최고 상승 종목이 마이너스예요. 어디가요? 미국 시장에서. 아 최고? 오름 종목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0% 오른 거 그 다음 0.1% 오른 거 그 다음 마이너스 1% 오른 게 세 번째 상승 종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디즈니가 어제 LA에 있는 디즈니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제가 디즈니랜드 그래서 새벽에 보고 있는데 디즈니랜드가 폐쇄됐다는 뉴스가 이제 브레이크 뉴스로 막 뜨는데 cnbc 앵커가 이제 폐쇄됐다 지금 폭락이 좀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얼마 안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어제 뭐 다들 잠을 못 잤고 밤중에 이쪽 데이터를 주는 앱들은 렉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렉이 걸리는 정도 수준으로. 동접이 2만 명 넘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고 한국이 계속 그동안에 보면 미국 하락폭보다는 조금 덜 빠집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오른 게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거까지는 감안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미국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지수가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는군요. 아. 곽도기는 처음입니까? 기억이 안. 이게 10년 정도 지나면 기억에서 없어지거든요. 머리에서 깨끗하게 지워졌는데 새롭게 지금 박히고 있는 상황인데 S&P500은 무려 9.5%. 다우 9.99% 나스닥 9.43% 러셀은 11.83%.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타격이 더 컸고요. 사실은 전일 영란은행에서 50BP 내리고 300억 파운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빠졌잖아요. 그 연장선이다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입국금지시킨 게 저는 제일 컸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어제 그때부터 뭐. 그때부터 난리가 나간 거거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 이 리세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이 있지만 지금 되게 은행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건 가능은 한데 모르겠어 가봐야 알아 이렇게 되는데 경기 침체를 일으키려면 글로벌 교육을 딱 끊어버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보였다는 거죠. 어제 입국금지 한 달로 사람들이 그걸 상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글로벌 교육이 끊기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면 결국 뒤집어서 풀려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럴 것 같지는 전혀 많지만 중국하고의 교육을 다시 한 번 활성화하기 위해서 낮춰져 어떤 예를 들어 관세를 좀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시장은 확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쁜 것들을 다 땡겨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10%대 이상 국가 지수가 10%대 이상 빠지는 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유로스타스는 12% FTS는 10.87 프랑스 12.28 독일 12.24 그리고 달러 지수가 0.87 올라가면서 강세였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뭐냐면 다 필요 없고 달러. 달러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다 필요 없고 달러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줬고 금값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값, 금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오직 달러. 그리고 채권 가격도 보면 장기채 금리는 올랐고 단기채는 금리가 떨어뜨릴 거라고 예상하니까 단기채는 떨어졌지만 장기채는 오히려 금리가 올랐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채권도 필요 없고 오직 달러. 이런 분위기였어요. 유동성이죠. 유동성. 네. 유동성만 들고 있겠다는 거죠. 캐시. 캐시 그렇죠. 캐시만 OK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채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단기물이야 이제 금리를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50BP 또는 75BP 심지어는 100BP. 그냥 다 내려라. 그냥 제로로 나가자. 이런 지금 시장의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물은 당연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장기물은 금리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환율로 보시면 원화 환율이 어째요. 이제 흔들리면서 약 1.5% 올랐 습니다. 1,211원으로 약세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신용 공포냐 아니면 주가 공포냐 이거는 구분하실 게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 원화의 흐름을 보시면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안도 약세였어요. 0.8%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금리물은 통과하셔도 될 것 같고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1,578로 1,600대에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한 3%폭 그리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WTI는 1.23% 하락했고 구리도 1.2% 상하이는 1.5% 항생이 이제 많이 빠집니다. 항생이 우리나라하고 좀 동행성이 있었는데 어제 3.6% 빠졌고요. 브라질은 무려 14%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됐는데 기술주들이 문매를 많이 맞았고요. 그동안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놈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다 큰 폭으로 빠졌는데 애플이 9.88, 아마존 7.9, 마이크로소프트 9.4, 그리고 알파벳도 8.2 이렇게 빠졌고요. 인텔도 11, 퀄컴 10,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11.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수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다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빠진 걸로는 보잉. 보잉 또 빠졌어요? 18%, 그다음에 시티그룹, 은행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4%, 시티그룹은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최고 상승 종목 중에 시게이트가 3위로 올라와 있던데 마이너스 1.7%예요. 시게이트가 하드 만드는데요? 네, 이게 최고 상승 종목이 마이너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최고 상승 종목 5개 리스트 중에 마이너스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저 하락 종목은 역시나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노르제한 크루즈, 계속 빠졌었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로 35% 빠졌고 케라비안 31%, 마라톤 페트롤륨 27% 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으로 지금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런데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냐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가 맞느냐 하는 미스매치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진 것은 불안하고 불안이 축복되면서 빠진 것은 오케이인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미래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를 쭉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 실적 멍망 될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이 정지가 되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이걸 그냥 다 갖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과연 이걸 그대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정말로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온다. 사실 좀 먼 얘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봤습니다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장 빠지는 거 보면 무섭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좋은 시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팔 수 있는 좋은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리세션. 팔 수 있는 좋은 시점이요? 리세션이 오면 주가 반토막 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지금 단기로 이렇게 시장을 반영한 거면 이 정도면 시장 가격 조정은 상당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87년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가격 조정이니까 가격 조정은 충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실물 경기 침체는 앞서 우리 상무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은행 리스크까지 번지느냐는 거예요. 일단 지금 비비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가 팍팍 튀는 건 맞아요. 물론 2008년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는데 금리가 튀고 있는 건 맞고 그런 불안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건 맞는데 리세션까지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땡겨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어쨌든 리세션은 오늘 땡겨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숫자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개정전 저의 관심 종목 종목들의 개장전 호가를 보고 있는데 사자가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개장전이니까 코덱스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이런 거 인버스 이런 것들이 거의 7, 8% 이렇게 올라가고 또 반대방향에서 내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공포스러운 개장전 15분인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작년 11월에 현금 150조를 역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11월에 네. 현금 보유를 그렇게 늘렸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늘렸었고 그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아주 힘든 한 주셨을 텐데 그래도 또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와 함께 증시 각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회사 잘 출근하십시오. 다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글씨와 함께하는 기회도 오늘 회사 잘 알아보고 공 Untuk top 5